목포시의 2023년 김수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7,8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김수출액은 2023년 전남 지자체 1위, 전국 지자체 2위의 성적으로 전년보다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으며 마른 김수출액은 2년 연속 지자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은 세계적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작년 120여 개국의 수출액 7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며 김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목포시는 일찌감치 김산업특화에 매진해왔는데 목포의 김이 수산식품 수출액 94%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식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시는 김을 목표를 넘어 세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김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김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재 목표